일어나라 일어나라 살아가라 모든 걸 일으켜라 태양은 일곱 번 떠오르리 2016년 2월 28일 2016년 12월 11일 우리는 두 개의 영상을 통해 서툴지만 조심스럽게 계승자님께 처음 에픽세븐을 공개했습니다 게임을 사랑하는 계승자님부터 군대를 앞둔 계승자님 그리고 외국에 계신 계승자님까지 우리는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기뻐했습니다 2017년 12월 17일 1차 FGT 조금은 풋풋한 모습으로 계승자님을 처음 우리의 세계로 초대했습니다 2018년 4월 21일 2차 FGT 우리는 건네주신 소중한 의견에 새겨되고 조금 더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계승자님을 만났습니다 2018년 8월 30일 이 작은 발걸음들을 모아 마침내 우리는 에픽세븐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우리가 계승자님과 함께 달려온 이유 지난 1년간 계승자님께서는 에픽세븐에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셨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때로는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울고 웃었던 1년 에픽세븐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1년에 되돌아보며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는 에픽세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